내가 지금 방문하는 이곳은 태국의 북동부 이산지방에 위치한 라이브 음악을 들으며 술과 태국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야외 식당 이 지역 내 한 대학에서 태국의 레이디보이와 방문하에 관한 강의를 끝내고 고생한 나에게 보상 차원으로 리오 병맥주의 라이브를 감상하고자 방문하였지 서툴지만 떠듬떠듬 옹알이하듯 태국어를 구사려는 나의 모습을 보고는 매니저로 보이는 여자는 귀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 목도 마르고 배도 굽고 해서 나를 향해 오는 그녀를 무시하고 테이블을 찾는데 그녀는 나를 왕처럼 깎듯이 대하면서 VIP 테이블로 안내해 주었지 로마의 네로 황제와 목욕을 즐기는 수많은 시녀들처럼 매니저로 보이는 여성은 내 코에 닿을 만큼 본인의 가슴을 가까이 갖다 대었어 하지만 이 지역의 싱글맘에게 권역을 치른 뒤 한동안 여자를 멀리할 계획이기에 그녀의 절규에 가까운 몸부림은 메아리 없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거야 어느덧 주문한 맥주가 나왔고 내가 자네 맥주를 따르려는 찰나 그녀들은 또다시 테이블로 오더니 나를 밀착마크하며 술을 따라주었어 어차피 그녀들의 이러한 노력은 결국엔 물거품이 될 거란 걸 알기에 애잔한 마음이 들어 각자에게 50바트씩 두둑히 팁을 건넨 상남자 미노스 한참을 서성이던 그녀들이 물러가고 드디어 찾아온 나 혼자만의 여유 돼지 등뼈를 푹 우려낸 녹진한 곡물이 식욕을 자극했지 그런데 그 둘에게 팁을 주었다는 소문은 금세 식당 내에 퍼졌고 다른 여직원들도 호시탐탐 기회만을 엿보기 시작했어 창음 맥주 치마를 입은 여직원은 부끄러운지 나에게 오기를 주저하였고 그 뒤에 여직원은 본인의 와쿠를 아는지 이미 자포자기한 상태였어 그런데 맨 뒤에 있던 한 여직원은 위풍당당한 걸음으로 다가오더니 거침없는 손길로 나의 빈잔을 들고는 맥주를 따르기 시작했지 그러고는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그녀는 나에게 먹을 것 좀 시켜달라고 하는데 하기사 자정까지 이곳에서 서서 일해야 하기에 배가 고플 수밖에 나의 순수한 나눔이 그녀를 행복하게 한다면 뭐 그걸로 된 거야 이러한 상황을 멀리서 모두 지켜본 빨간 원피스의 여직원은 또다시 내 근처에 얼쩡거리며 황금같은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어 등 뒤에서 3옥타브의 안칼진 목소리가 들린지 얼마 지나지 않아 빨간 원피스의 여직원은 쓸쓸한 뒷모습을 보이며 경기장을 떠났어 이윽고 나에게 안주를 시켜달라던 여직원이 다가오더니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제조 과정의 의심스러운 얼음을 내 잔에 띄웠지 그녀는 작정한 듯 내 테이블에 착석하더니 마치 나와 데이트를 하는 여자친구처럼 행동했어 그리고 이렇게 본인에게 친절한 손님은 처음 만났는지 서빙녀로서의 본분도 잊은 채 나와 술을 마시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더니 그녀는 친한 친구도 내 테이블로 끌어들였어 지금까지 내가 먹은 맥주는 꼴랑 한병 수준이었지만 팁으로만 나간더니 300바트가 넘어가는 중이야 외국인이 드문 이곳에서 내가 그녀들과 쓰리썸을 하게 된다면 소모는 내가 일하는 학교도 물론 동네에 순식간에 퍼지게 될 거야 따라서 그녀들이 무엇을 의도하는지는 잘 알기에 일부러 모르는 척하였는데 오히려 이런 나의 순진한 행동을 더 마음에 들어하기 시작했지 몇 분 뒤 나의 전담 마크녀가 화장실에 가 있는 사이 그녀의 친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에게 꼬리를 치기 시작했어 그런데 그녀는 하던 일도 내팽개치고 나와 함께 몇 잔을 영거푸 들이켰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미 나한테 일당만큼의 두둑한 팁을 받았기 때문이야 그녀들이 따라주는 맥주를 마시다 보니 나 또한 취하기 시작했고 따라서 식당을 나서기 전 마지막 팁을 건네며 질긴 인연의 정지부를 찍었지 나가기 전까지 내가 마신 맥주는 두 병에 불과했지만 그녀들이 얻어 마신 맥주는 총 5병에 달했어 이곳에서 먹고 마시고 팁을 주며 쓴 돈은 2만 5천원에 불과했지만 그녀들이 나로 인해 행복해하니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한 셈이야 비록 그녀들이 오늘 밤 나와 함께 호텔을 가지는 못하였지만 내가 이곳에 체류하는 동안 친해진다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거야 저 건가 내가 모께요 모께요 하셔서 모께요 mounting 하시는 거 추운 냉? 아是什麼? 팝 팝 팝 내 두 ?! 싸놓을 Le Came 오케이 렛츠고 자지러지는거 봐야지 전담이는 완전 큰일 났다 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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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너무 좋아하는데 어? 자, 자이, 자이, 자이 자이, 자이 서 커플 자이 촬영 중 최고 2만? 각자 손을 받은 제가 3일에 오늘 배송해봐 저녁 하루에 하루에 여자도 여기? 그냥 OK OK 마키니 1.2 잘 잘